청룡 교육학원 청룡 교육학원 청룡 교육학원 청룡 교육학원 청룡 교육학원 학교 담당자들이 보통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국가에서 직접 한국으로 방문하는 거기 때문에 학생들이 공부하고자 하는 국가에서 생활이 어떠한지 또 안전한 도시라든지 부모님들이 정말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한 궁금증들 많이 해소하실 수 있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실 때는 종룡 교육학원 방람회에 오셔서 자세하게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너무 친절하게 많이 잘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정말 친절하고 상세히 알려주셔서 궁금증들을 많이 해소하고 그래서 등록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